처음에는 펩스가 착한 줄 알았어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것만 같았어 하지만 저것 좀 봐 우릴 괴롭히잖아 이제는 정말 이 진복제 나이가 됐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타나지 빡틱 빡틱 어쩌면 좋지 우릴 괴롭히잖아 어서 숨어야만 해 빡틱 빡틱 계속 따라와 어서 도망가야 해 빨리 서둘러야 해 빡틱 빡틱 정말로 못됐어 계속 도망다니기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싸우고 싶지는 않아 빨리 집에 가버리면 정말 좋을 텐데 하지만 그전까진 피해 다닐 수밖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타나지 빡틱 빡틱 어쩌면 좋지 우릴 괴롭히잖아 어서 숨어야만 해 빡틱 빡틱 계속 따라와 어서 도망가야 해 빨리 서둘러야 해 왜 그리 못됐니 왜 그리 화났니 시대 질 수 없는 걸까 결국엔 이렇게 끝나는 걸까 빡틱 빡틱 정말로 못된 빡틱 빡틱 정말로 못된 빡틱 빡틱 정말로 못됐어 빡틱 빡틱 정말로 못된 빡틱 빡틱 size 비타 띠 Chancellor